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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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어... 글쎄요 저는 사실은 말라 보이지만 속살이 좀 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망원이시네요 망원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 트렌드가 옷들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사이즈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웬만큼 마루 모델들도 옷이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찌는 부위같이 먹어벅지나 배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제가 살이 조금 빠지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제 전에 스트레칭 주로 하고요 그리고 피부관리는 제가 얼굴이 건조한 편이라서 수분케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네 요러그 요새